끝에 불을 잠깐 세웠다 일본에 이세신공이라고 있어요 우미가 유거하고 이걸 읽을때 가로로 밑에 받침을 안하고 옆으로 해봤어요 우미가 반자음이에요 이자를 이동으로 한 거예요 반자음으로 반모음으로 유거하, 희어자를 그렇게 했어요 이 글자에서 되는 거예요 우미가 유거하고 시나두, 우오, 호가, 하가 비열자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노 오 오 구 사 우미 가 하 이 사 여 여 후 우미가 유거하고 시나두, 우오, 호가하라 노 우 사 우미가 하 이자도 반자음으로 쓰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이사 여 후 여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하 우티 도리 하하 마 로하유 유가 와 무가 수이 신궁 바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일본 이시신궁에 있는 청문입니다. 무슨 청문이냐면 이걸 제가 2000년도에 한 백번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한다고 봐요. 읽다보니까 이게 우리말이네 왜냐면 일곱말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우미가 유가하고 신하 저같이 네일이 없네 신하 저 모호가하라 노 에쿠사 우미가 파이사 요호 하마 저치토리 하마 요하유가 수이 시젓다오 이렇게 돼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도 몰라. 이런 말이 근데 여기 우리말이다. 우미가 유거하고 신하도 무어허가하라. 노어구사 우미가 하이사 요구가. 하마 부디돌이 하마 요하유가 수이시두다. 우리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미는 일본말도 우미야. 우미. 바다. 바다. 일본말이 바다에요. 우미가 이거 우리말 가짜 주어. 일본 가하고 우리 주에 붙는 추격조사 가하고 똑같아요. 우미가 유거하고. 유거하다. 유거. 유거하고. 유거하고 신하도. 신혜도. 신은 지금 신혜국이라서. 신혜도 무호가하라. 무호가. 무호가. 무혜. 무호가. 무혜. 끓이김없이 즐겁게 노래하라. 좋게 노래하라. 이 소리에요. 우호가하라. 신혜물도. 끓이김없이 즐겁게 노래하라. 이 소리입니다. 노어구사. 노우. 노우. 노우가 구사. 우미가 하이사. 요후. 요후는 휴렁. 아니 여기 휴렁. 간판. 전미사. 노우가 구사는 뭐냐면은 성스러운 언덕, 인간의 언덕이잖아요. 성스러운 언덕에 뭐가 숨을래요? 파도가 숨을래잖아요. 쫑 이렇게 부딪치니까. 노거구사, 바다가 하이사요, 하시미로. 하시는구나. 하이이다, 하다, 하이다, 하이하다 이 뜻이 있어요. 바다가 한다 이 소리입니다. 바다가 성남 파도가 파도가 내면 어떻게 부딪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 이것은 천 또는 대를 하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 두디돌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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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것은 당조선 역사입니다. 두디돌이. 하마, 요하유, 요하유, 요하유. 천조대신 요하유. 그러니까 천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요하유가 천조대신 요하유가 천조대신 요하유가 천조대신 요하유가 수의 시도다. 수의는 쉽게 수의. 수의인에게 할 때 수의. 쉽게. 수의 피난하게. 쉽게 보다 피난하게. 수의 시도다. 후. 쉬다. 쉬소서. 쉬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 뭐냐면은. 바다는 무물고. 유유 또는 유유에 무물고. 신하도. 끄리키밉스이. 즐거이 노래하라. 승스런 언덕에 부딪치는 승난 파도는 바다가 하시미로다. 대두디돌이. 대요하유가. 유하유께서는 수의. 편안하게. 이겁니다. 이 뜻이. 이세신궁에 있는 게 한국 충분해요. 일본말을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본다. 우미가 유케하고. 유케하고. 이때 이 말이 달라져요. 유케하고. 희나 저 무호오카하라. 노 에쿠사. 에쿠사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에쿠사 우미가 하이사여후. 하마 저치 도리. 이렇게 되어버려요. 저치 도리 해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치 도리는 우리 발음은 없으니까 몰라요. 두디돌이에요. 두디죠. 도리는 우두머리. 장. 왜냐면은. 천조 대신에 선조가. 두지 중 애협의 초장이었어요. 원래는. 세계전이 1173년경에. 작년에. 소시모리 한 사람이 있어요. 소시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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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 소해모리. 소머리. 네. 그게 우수국이죠. 우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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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국이라 그래요. 소시모리. 소시모리. 우수국에. 나중에 후손들이 우수국에. 우수국에. 우수국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지주는 어디냐면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어. 저기. 청아강 동쪽에 있는. 우수루이강 쪽. 그 지역에 있던. 아니. 두지주라고. 두지주. 두지주. 공도자. 단반질자인데. 이게. 혹시 두지 알아요? 두지. 두지. 혹시 두지합니까? 두지. 두지 뭐예요? 그렇죠. 두지. 이렇게 생긴잖아요. 두지가. 이렇게 생긴잖아요. 두지. 이렇게 생긴잖아요. 두지. 두지가. 어. 이렇게 통에다가. 요새. 다리 딱 꽉하잖아요. 두지. 두지가. 두지라. 두지. 아마 거기에 콩이 많이 낫는 거예요. 네. 콩이. 만주에 비판입니다. 만주. 콩은 만주가 우산지입니다. 네. 두지. 도리 하면은. 토리도리 해요. 도리. 톨리. 소벌돌이. 소벌돌이. 소벌돌이 다 아니잖아요. 소벌봉. 공이라고. 한자로는 공이라고 적어요. 소벌돌이. 소벌봉. 소두부리라. 장 이란 말이에요. 그 단체의 장이라고요. 두지주, 두지주, 예읍의 예읍. 예읍의 추장, 추장, 추 또는 추장, 수십어리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당무조선 초기 때 조금 정시가 불안했기 때문에 원래 당조선에는 사만이 있어요. 사만은 진안, 마한, 불안을 두었는데 진안은 천안이 계시는 곳이 직할지고 마한은 맞자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마, 마한 한자로만 이렇게 맞자가 쓰는데 이게 발음이 맞자도 되고 모자도 되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원래 글자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한이랄 때 이 맞자가 마주 보다 할 때 마주 보다 그러잖아요. 마, 마. 마파람. 남쪽 바람. 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는 게 맞바람.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맞는 바람. 남쪽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반도 전체가 마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있잖아요. 여기에 마한이고 여기에 진안이고 여기가 분화죠. 분화. 분화는 뭐냐면은 차례근자에요 차례근자. 고쳐선다는 뜻이에요. 왜? 이 서쪽에서 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쳐선을 써요. 그래서 특별히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마한이고 남쪽을 지키는 마한. 진안은 알맹이 진짜 참 주인 이 뜻인다면 주인이 알맹이 하는 땅이라는 광경. 나란한 것도 되지만은 우두머리. 금금. 그릇도 되요. 한은. 한은 이 한 보다는 위에요. 이 한은 이걸 보면은 조사할 때 조자를 마침 조자를 모여오는 위자는 보호한다. 보호한다. 할 때 위자에요. 가지고 위자인데.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완입니다. 당분은 천왕이고 천왕. 천왕이고 천왕. 그 밑에 한이 있고 그 밑에 요한이 있고 그 밑에는 지방장관들은. 이 한은 천자에요 천자. 지방왕이에요. 지방왕. 지방왕. 제후. 군도 있을 수 있어요. 군. 공후백자나 까지. 이 밑에는 대북객인. 지층이나 지방장관 성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단국에 보면은 맥성의 욕살. 이렇게 나와요. 맥성. 맥성의 욕살. 욕살도 또 다른 말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뭔 말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욕살 누구를. 욕살입니다. 욕살 누구를 한으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한단국에 나와요. 욕살은 지방장관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군수나. 이렇게 되죠. 그거를 제후로. 천하의 왕으로 승리시켰다. 나와요. 그래서. 저 한은. 제후입니다. 제후에는. 공후 백자나 함이 있죠. 원래 봉은 임금 옆에서 오르팔 렛팔인데. 제후로 봉해진 경우도 있고. 공 저기. 여기. 서양에도 이 오 제도가. 오 저기 제후 제도가 있어요. 봉국. 또 뭐가 있지. 카운트 뭐 뭐라고 하면서 있어요. 무슨 봉국. 무슨 봉국할 때. 그 제후. 오제후 제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동양 있는 제도를. 서양에서. 오빠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 후 나은 또. 후 자가. 화살시제. 화살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살. 그. 권력을 삼는. 군사과. 또. 배가 또. 백인. 백사람을 다스리는. 우덕을 이란. 있기 때문에. 자자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제후할 때는. 자. 임금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 아들. 이다. 이 뜻이니. 그 다음에. 남자는. 어. 남자답네. 이 뜻으로. 동작을 주는 거죠. 다시 보면은. 이름에서 보이시다. 여기서. 요하여가. 왜 요하여가. 천주 되시냐. 그걸 제가 밝히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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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일본어 모르면 못 풀어요. 제가 이걸 푼다고. 아우. 의심가 많은지. 한. 백번 정도 읽고. 제가 일본어부터 조금. 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낸 그 책을. 일본 서기 책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사들이. 명하고 요도의 영화와 똑같이. 거의. 95급. 그치. 신화도. 무호호가. 신의 물도. 그렇게 없이. 절개히 노래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이세신궁이. 오십. 영. 천. 위의 신궁이. 신의 물도. 56층이 뭐냐면. 50개의. 땅우리. 분리의 소유와 같은. 신의 물도. 그래서 신화도. 무호호. 요하이오. 요하이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냐. 아닌가 몰라요. 왜. 흠이. 요하이오. 어떻게 해서. 요하이오. 되느냐. 자. 천조 대신에. 천조 대신. 천조 대신. 일본에는 신이 많아요. 옛날 역사들이 다 신으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최고의. 뭐랄까. 일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인물이 신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신 밑. 신 밑에는. 존. 그 밑에는.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조 대신에. 옛날 이름이 뭐냐면. 대일. 대일령 귀. 또는 대일령 귀. 또는 대일령 존. 이렇게 적어요. 천조 대신. 원래 이름. 원래 이름이. 천조 대신이라고 불리기지. 이전에. 대일령 존. 그러니까 대일령이야. 결국은. 원래 이름이 대일령 존. 이게 일곱말로 풀면은. 뭐죠? 일곱말로 풀면은. 오. 해. 류. 이렇게 되어 있고. 오. 오. 아. 오. şu 자. 자. 제가 이번에는 형. 어디냐 하면. wing에 불러 가 비하는 antisн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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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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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요게. 오. 요하이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율자가 율자가 이렇게 자음이 떨어지면서 요하이유 이렇게 비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본 발음으로 읽어보면 오하이유가 되요. 오히류, 오해류 그 당시 발음으로는 오해류 이렇게 되죠. 오해류 요게 오해, 요하, 요헤이유, 요하이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해라는 발음이 없어요. 일본 발음에는 하이가 줄 뜻은 자 하가 되어버린거죠. 신하도 할 때, 여기는 신하가 있지만 우리는 신해라 하잖아요. 신해, 신하이. 신하이. 요거를 이런 사람도 못 풀어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못 풀어요. 왜냐면 우리말은 모르겠죠. 우리말을 우리말 중에서도 또 고어를 알게 해고 고어를 알게 보다 또 중세, 중세어를 알게. 일본, 일본, 중국어, 이런거는 기본. 제가 다 이렇게 훑어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요 문구에 해당하나냐 안하나냐를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서기전 5년, 5년쪼에 요 같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50명천에 이세신궁을 50명천 위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50개의 방울이 울리는 신해물 위에 세웠다. 그걸 기흥이라고 그러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세울 때 왜 히메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히메이라는 사람이 이세 천조대신에 신주를 갖고 신궁을 어디에 세워야 되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시를 받았어요. 천조대신한테 개시를 받아서 이세 신궁을 이세에 세웠다 이렇게. 요 한글이죠. 그래서 제가 우니시의 한글이라는데 요게 과연 언제 생겼느냐 일본이 위조한 거냐 아니면 그전에 가르토가 있었느냐 가르토의 후신이냐 이거예요. 요 이자는 개발한 거야. 요 이자를 미등분한 거야. 자음으로. 와이파로. 와이파로. 뭐 영어 이것바로 이걸로 표현이 아니었군요. 만든 글자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 왜냐면 가르토는 게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수천의 가르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8자를 뽑아 입는 거다.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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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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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 정수. 정민하다 할 때 무슨 정자예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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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한다는. 그렇죠. 엑기스 하는 거니까. 엑기스. 그 다음에 보르다. 그죠. 보라는 거예요. 요 중에서 딱 정형화 시킬 것만 딱 꼬박하고 38자를 만드는 게 가르토 38자라. 거기에는 요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ㄷ, ㅅ,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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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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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거는 일본에서는 아마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제가 그 책이 있어야 제가 풀어놔요 마구 안으로 붙지만 아무도 못 풀어요 큰사람이었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알려면 경문조선 한당국이를 왕화해 왕독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일본 서기책을 또 봐야 되고 일본말도 알아야 되고 우리말도 알아야 되고 우리말 중에서도 그거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거를 못 풀어요 목마르지 않으시고 이런 말로 이것은 뭐 뜻인지 보잖아요 그리고 대마도가 일본말로 뭐죠 다 아시죠 대마도 독도를 들고 다면 대마도를 끊겨야 해요 일본에서 독도를 이야기하면 대마도를 끊겨요 왜냐면 속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제가 이 친구 그때부터 주잖아요 대마도 보세요 대마도 대마도 할 때 대만은 어떤 대마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떼자uldade 떼자때들이 맞대짜 맞을 사랑 맞을 사랑 맞대짜 안 sacgebot 맞을만 맞지않아요 rend글ями 추 Bilbo 일 보파는 보이죠? 일곱 발음. 일곱 발음 수시마 또는 저시마 그죠? 저시마 발음 하죠. 그런데요. 이걸 읽었대요. 어떻게 읽느냐? 이것만 읽어요. 뭐라고? 저시마 이렇게 읽어요. 이거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이걸 읽을 때 저시마입니다. 저시마가 아니고 저시마입니다.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이게 저시마예요. 말은 하고. 맞죠? 말은 하고. 이걸 저시로 읽었어요. 왜 저시로 읽었느냐? 우리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 풀어야 됩니다. 일곱 학자들에서는 대마도를 두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두섬이라고 들어봤죠? 그리고 두자를 아까 쩔이라고 그러지 않죠? 저시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건 뭐죠? 저시마예요. 그 다음에 도자를 붙여. 그러면 저시마, 시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요. 이게 바로 저시마입니다. 왜 저시마이냐면은 마수하다. 이게 바로 요거겠죠? 닿다. 닿다. 왜 닿아있어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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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닿아있어요. 저시마가 머리가 닿아있어요. 두섬이에요. 닿다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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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자체가 닿습니다. 닿.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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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닿아있잖아요. 닿. 머리섬인데 닿이. 닿. 닿이. 닿. 닿이. 거기에 닿자가 요거예요. 더히. 그래서 두히. 또는 저시. 발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닿다는 뜻인데 닿머리. 닿말섬. 둔말섬. 젓말섬. 저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시마. 저시마. 요 닿. 히엇이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히엇자. 요거를 아무도 못 박혀요. 왜? 고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대자가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주하다. 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시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시마가 아니고. 저시마는 아니더라고요. 저시마는 이게 저시마예요. 이거는 저시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시마예요. 저시마는 바로 닿. 머리. 숨인데 다시 저시마 변했다. 두가 저로 변하듯이. 여기 다허잖아요. 다하. 다하. 요거는 더허. 두후. 두허. 두허는 또 두히 이렇게 돼요. 두시 두히. 저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빨간부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읽으라면 대마도라고 읽든지 아니면 닿머리 선 이렇게 있죠. 지금 읽으라고. 그 옛날에 닿머리 닿말 선이 닿마 선이 음이 변해가지고 저시마로 읽힌다.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저시마. 저시마가 아니고 저시마. 그런데 이제 한자로 봐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읽어. 마주하는 때 마한 할 때 마 해서 마한을 마주보는 성. 이런 식으로. 자. 글자 그대로 풀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마도의 형상 자체가 머리가 두 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 또 하나 더. 플랫몬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네. 플랫몬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직. 눈구중입니다. 눈구중입니다. 눈구중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뭘 같아요? 새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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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있죠. 와. 저 생식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새입니다. 새. 요거. 요거 뭐예요? 가뿐. 백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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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사용했다. 사용한다. 사용했다. 사용했다. 사용하다. 이 소린데. 이 백이. 뭔냐. 백이란 사람이 이 백이냐.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가차 문자. 어. 소리 같으면. 뜻이. 같은 걸로. 이렇게 지키니까. 가끔. 많거든요. 그래서. 백이란. 제후가. 감을. 감이란 땅을. 감이란 땅. 감이란 땅. 감이란 땅. 감이란 땅이 있어요. 감이란 땅을. 사용했다. 차지했다. 뭐. 그런. 뜻이냐. 정확한 뜻을 못하여. 문장이. 저기 뭐야. 구속적인. 어떤. 인구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요거. 요거. 요것도. 문자예요. 요게 바로. 가림토예요. 가림토. 요거는. 진수고. 요거는. 정음이고. 뭔 정음이에요. 뭐. 뭔 뜻으로 보여요. 세모양으로 되어있죠. 세모양으로. 세모양으로. 날리에다가. 몸체에다가. 세모양으로 되어있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게. 세냐. 세냐. 시어신죠. 시어신죠. 시어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요거. 시어신죠. 시어신. 세를 익힌단 말이에요. 세. 자. 매를 뭐라그래요. 매를. 매를 뭐라그래요. 다른말로. 세메라그래요. 원래 세가 매야. 하하. 원래 세를 갈 때도 매란 말이에요. 네. 세 종류가 다 세라그래요. 매란 매매. 지문말로. 매. 를. 세메라그래요. 세메. 세야. 요게 세란 말이에요. 세. 네. 자. 그런데. 어. 기원사항인가. 그게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오가 할 때는 도객을 뭐 저기 구가양가. 우가 마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외에 또 있단 말이에요. 구가 팔각까지. 이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음가가 있습니다. 매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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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는 못 쓰겠는데. 매은자에요. 매은.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은. 매. 음가가. 음가가. 아마 백작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요. 백작이 있는데. 음가가. 감일한 땅을. 사용했다. 그 뜻이 아니냐. 이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추천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 내가 틀림없어요. 요거 모양 자체가. 네. 네. 모양입니다. 요게. 대략적으로. 장군조선. 어. 중기신도. 요거. 각볼문 쓰인 때로 보면은. 한 1500년. 서기 전 1500년 정도. 이렇게 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이게 뭐 같아요. 투부가. 모자 모양이. 머리 모양이. 뭐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세지요. 세. 세는 세지요. 세는 세인데. 요거 모양 자체가. 투리가 있고. 투리가 있고. 투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자. 다리가 있어요. 요게 바로. 몽오리입니다. 몽오리. 요거. 몽오오오오오오오. 그 다음에 리얼자 모양이죠. 리얼자, 리, 몬, 오리입니다. 이게 바로 가림도 문자. 가림도 문자면서 상영 문자란 거에요. 그게 바로 순수한 진서가 아니고 음을 갖고 있는 가림도 로 표시한 가림도, 소리를 갖고 있는 상영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읍 문자 제가 붙이는데 상읍 문자 그 상읍 문자가 내려오면서 하림토문자로 정립이 되는 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열 이렇게 생긴 흔을 여기로 하자. 동그라미는 오로 하자. 그 다음 모음 이자로 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문자생활을 했다는 거에요. 이 흑피옥입니다. 흑피옥. 흑피옥은 연대로 측정하면 15,000년까지 올라가요. 15,000년까지.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이게 과연 언제까지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당조성 때까지도 흑피옥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작아지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만약에 마고시대라면 마고시대도 문자를 쓰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흑피옥 자체는 15,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태양. 요게. 삼태극.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태양이 난다. 나는 태양. 태양이 난다. 태양. 태양을 삼으로 봤어요. 삼극으로. 삼태극으로. 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태양신. 삼은 신이고요. 산은. 삼은 신이고 산은 인간이다. 배우고 있네요. 천지인 할 때. 천일지일 인일삼 그러잖아요. 사람은 신이에요. 신. 조상신. 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 할 때는 이미 몽체를 갖고 있는. 물체를 갖고 있는 뭐다. 이렇게. 이 넷이 이제 천부경. 제가 아직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사람의 글자 자체도요. 요. 원래는 이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 네모. 요. 삼은 이거고. 세모. 하나는 이거고. 하나. 죽은 태극. 요거는 원래 이제 요. 삼태극인데. 사는 요거에요. 요 사가 쓰는 글자가 이렇게 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에요? 너잖아요. 너. 너. 그 다음에 요렇게 써요. 이렇게 되요. 이렇게 사메다. 사메을 갖고 있는 자에도 있습니다. 이게 넉사자라고. 이런 식으로 글자 한 자가 모양이 변하면서 음독과 훈독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런 이런 글자가 엄청 심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수식이 되요. 그 다음에 요 프린트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태양을 청진하는 산태극을 가지고 일비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프린트문을 가고 계십니다. 요거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건지. 다 아시죠? 어디에. 어디에서 나온 거죠? 최촌 선생이 요양산 습백에서 청구경 정보비를 발견해 가지고 청으로 전했다. 거기에 나오는데 최촌 선생이 요양산 습백에서 청구경 글자하고 우리 한방국에 나오는 글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농암 선생. 민웅무. 올해 말기 때 민웅무 선생이 전한 청구경. 거기가 그 책에 아마 최촌 선생 글자하고 같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특히 춘자가 글 때 문자로 안 묶여요. 요걸 보면은 글자를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은요. 앞에 글자는 이게 어떻게 무슨 글자인데 안 읽히죠 이게. 무슨 글자가에요 이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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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여기 맛보고. 일자 보세요. 일자. 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로 적어놨어요. 요 일자가요. 배달자가 시대 때 산목 산목 그 다음에 투전목 이런 게 나와요. 산목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있어요. 산목은. 산목 숫자는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미 1 2 3 4 5 7 9 10. 그 다음에 10 요거는 지금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죠? 요거 쉽지 않은 거에요.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옆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투전목이라고 이게 있어요. 예. 투전목이라고 요거에 있는 1 2 3 하고 비슷한 글자 체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천국형 이 빌은 언제 습각이 됐느냐. 언제 세게 됐느냐. 글자 체로 보면은 각 볼문하고도 비슷한 것도 있고 각 볼문 아닌 것 우리 자체 우리만의 갖고 있는 글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단정하기는 힘드는데 이게 한남목에 보면은 한우천왕 초기 때 이미 문자를 갖고있다. 녹도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녹도문일까? 녹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글자가 또 있어요. 저 여기 조족행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글자가 딱딱한 글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당하냐면은 창성조족이라고 그런 또 조전문자라고 해놨는데 조전문자가 아닌 거예요. 조전문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묘양산에서, 묘양산 습백이 생긴 건데 한번 보세요. 일시 무, 무, 무자가 또 이렇게 돼있죠. 무, 시, 일, 석, 상, 삽자는 또 이렇게 돼있고 무, 진, 돈, 보자는 또 뿌리모양 뿌리나무, 뿌리 천, 천자도 또 이렇게 돼있죠. 천, 일, 일, 지,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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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인, 일, 삼, 일적, 십, 그 겉자가 토끗 que자 그러네요. 원래 토비 요새 이거 이거 뭐잖아요. 에? 토끗자잖아요. 토끗자가 클끗자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암호를 볼 때 그것도 이렇게 써않습니다. 그런데 왜 클거자나요? 톱거자가 왜 클거자나요? 톱은 뭐예요? 톱으로 나무 자를 때 어떻게 뭐한다고 해요? 태다? 그렇죠. 이 말이 크다 하고 머싹하죠. 그런 말이 많아요. 이거 뭐예요? 태자죠? 무슨 태자예요? 클태도, 콩태도 있어요. 같은 차원이에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문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소위 한자하고 모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돼요. 콩태자. 콩 저기 여기 열매 안에 들어있는 발맹이를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변하는 것도 따지고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글자 모양이 같아지고요. 자, 이거 뭐예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자자예요. 뭔 자자예요? 그렇죠. 지자자. 자축이며 진사무소. 지소금도 영무소. 지자자입니다. 여기 글자가 같아져있을 뿐이에요. 여기 문자가 있어요. 우리 동조선 시대 때. 이거는 갖고 올 눈에 아들 자자고. 글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축이며 할 때 아, 지소금도 서고 아들도 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가 우리가 만든 단자들이 많아요. 찾아내면 아마 나는 수술이 뻑뻑할 건데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만들다. 물논이잖아요. 아, 물밭. 물밭이 뭐예요? 물밭이 논이잖아요. 수술. 벽을 못 심게 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그 당시.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뭐예요? 가을축자잖아요. 벽 목사 다 짓고 나서 배 불태웠어, 벽을. 이미 그 다음, 당군조선 우리 한당국에 보면은 당군조선 초기에 이미 이삭이 8개가 났다. 확인해요. 등장한 유리선이 담아요. 우리 역법을, 우리 이전에는 벽농사, 벽농사, 벽농사 벽, 벽농사잖아요. 양력, 태양력. 달려갈 때 양력에 따라서 봉사진거죠. 그 다음 10급 무게화산, 천이삭, 지이삭, 임이삭, 대상합 6번 오른쪽에 약간 삐쳐가지고 새로 세미가 났어요. 네. 그 다음에 생, 칠자 칠자가 좀 그렇지요. 처음 보는 것 자중이 칠, 팔, 구 구자도 많이 변행된 구자로 여기에 이제 운자냐 총, 총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럴거에요. 운삼사 사자가 되겠지요. 성, 황, 오 화자 이 화자가 또 우리 저기 요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블랙을 자고 화자 여기는 옥자에다가 네 가라키 환자로 해놔게요. 옥자가 들어가 있어요. 성, 황, 오, 칠, 오, 자 오, 자 오, 자 오, 자 맞나요? 칠 일묘연 남왕 날레 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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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렛자가 원래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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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에요. 보리맥자인데 나중에 맥자로 쓰고 영어 올레자로 쓰고 삭 봄대면은 삭이 틀때 저기 보리삭 삭 타는 모양이에요. 용, 변 부동, 번 동자 이 어렵죠잉? 본, 심, 십자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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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리 봅 태 양 악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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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새로운 악 앙 앙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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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chen 웨항산 석 무엠 스트레소 질 민 악 네? 출처. 출처. 어... 계열수 선생님. 계열수 씨와. 외학사인에서 수거하다가 찾아낸 거죠?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을걸요? 찾으며요? 없어요. 없고. 아, 왜요? 지금... 있을건데? 못 찾으세요. 그럼 이게 각골문자도 아니고, 이건 무슨 글자로 표시를 하세요? 아... 아니, 이 각골문 자체는, 각골문은 원래 저기... 거북이, 껍질. 그게 또는 께에다가 새기기 때문에 글자가 좀 날카로워요. 덥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주소를 하기 때문에 글자가 좀 날카롭지 않고 무뚝뚝뚝하고. 요거는 이제 돌에 새기는데, 어... 불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구동본 할 때 불자 이게 각골문입니다. 네. 각골문. 각골문 형태하고, 다음에 우리 배달아라 문자, 삼목 형태하고, 좀 변행된 글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언제 끄냐 하고 단장하기가 힘들지만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단군조선 시대 때 대동강, 지금의 마한 수도, 대승산에다가 삼일신고비를 새겼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삼일신고비. 새겼다는 글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새기실 때 무슨 글자냐고요? 전서체다, 신전체, 진서체, 진서, 신전체. 그런 글자가 아니냐. 그 당시 글자가, 뭐 서기 2000년대에서 한 서기 7년 사회.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각골문에도 없는 글자도 있단 얘기에요. 자, 왜 각골문에도 없는 글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드립니다. 서기 전, 1122년년. 현나라 기자가 어디로 망명이었습니까? 현나라 기자가 망명이었어요.